윤석열 대통령이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한 데 이어서 안일중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 중입니다. 반면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로 견제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. 최지수 기자입니다.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더 탄력이 붙은 모습입니다. 하반기 정상회교 화두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기여 그리고 안보 협력 강화. 윤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선명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했습니다.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.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북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.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정황이 구체화됨에 따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공개 경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과 동맹,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 같은 강경 기조는 발언 순서에도 반영됐는데 기존 통용대원 북러 대신 러북 순으로 북한을 후순위에 둔 겁니다. 반면 중국을 향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며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을 고리로 집중관리에 나선 분위기입니다.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결속이 가속화할 경우 신냉정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.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.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시 주석의 방안 관련 협의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.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에서 윤 대통령의 전방위 외교전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. 연합뉴스티비 최지숙입니다.